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안녕하세요, 포키예요! 오늘은 BHC의 포테킹 콤보로 가져왔고요 뿌링 사이드들 같이 먹을게요 드디어 만드는 과자 이 맛에 식은 게시판이 많아요 이 맛은 꼭 먹었죠.. 지금 요즘에 안전한 맛은 매운 거에 찍어서 먹어요 매운 거에 찍어서 먹었지만 매운 거에 찍어서 먹었어요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계란 아삭아삭 청양고추 너무 맛있어요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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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즉 즉 즉 즉 즉 즉 즉 즉 즉 오징어 쫄깃쫄깃 계란 새우 쫄깃쫄깃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잘먹었습니다 안녕